참가 번호 12번 장의수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 긴머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별명이 페리우스라고 하나? 참가 번호 13번 박세진 올해 18살 슈퍼모델 막내입니다 하지만 무대에서의 포스만큼은 정말 맏언니 같죠? 참가 번호 14번 김재현 소년같은 미소 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가진 반전 매력남입니다 참가 번호 15번 추아님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늘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실력파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번호 16번 안의찬입니다 멋진 미소와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시죠? 3주 모델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상 16명의 2013 슈퍼모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김성수씨 무대에서 눈을 못 대시던데요 네 정말 멋지네요 사실은 제가 슈퍼모델들과 같은 곳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반바디에 티셔츠 차림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무대 위에서 보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같이 운동하면 이렇게 샤워도 같이 하시나요? 그렇죠 남자 모델들과 같이 샤워하고 샤워하는 모습이 사실 가장 멋졌습니다 오늘 가시는 길에 꼭 어디 헬스장일 저한테 알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연간 회원권 끊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원씨도 거기서 뵙죠 자 혜영씨 이제 우리 고생한 슈퍼모델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시상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에는 총 3개 부문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여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어 이천상입니다 시상은 양무승 대표이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투어 이천상 참가번호 16번 안의찬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16번 안의찬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슈퍼모델 카파상입니다 시상은 민복기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카파상입니다 참가번호 3번 김유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3번 김유영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